슈툭 오늘의 게임은 슈툭이라는 게임입니다 지하철 타고 가다가 내리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짜잘한 게임이구요 어? 나 게임 어디갔지? 슈툭 맞잖아 슈툭 슈퍼지니어 2등 슈툭 맞잖아 자 오늘의 게임은 지하철에서 내리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헤드폰을 껬네요 가자 음..뭐야 왜이렇게 많아 저기로 내려야돼? 어떻게 가는건데 키설명도 없어 앞으로 하면 된다 아 저 비켜주세요 뭔 놈에 지하철에 넥타이 부대만 있어 지하철에 의자가 있는데 왜 의자는 다 안앉고? 어 나와 나와 나오라고 체형이 다 비슷해 뭐야 아 알았다 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어 무슨 테트리스도 아니고 중간으로 와 중간으로 와 중간으로 와 빈공간으로 들어가시라구요 됐다 어 쉬운데 나와 내리게 나오라구요 뭐야 됐다 나왔다 뭐야 이게 유산균이야? 장까지 살아서 가야되는데 다음 역 뭐지 뭐가 달라진거지? 음? 나오시라구요 옷입은것도 노란색이야 쉬운데? 비켜 대각선으로 지나간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렇게 대각선으로 끼워서 가면 될 것 같아요 헤드시켰어 HD 600이냐? 아 뭐야 아 뭐야 비켜임마 대쓰요 2 마지막에 두명은 뭐야 좋았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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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리 좀 많아진건가? 뭐가 다른거지? 일곱번째 여기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서있냐고? 그러게 다 내릴건가보지 이번에 어? K2 490 262님 감사합니다 구독 시간이 좀 짧아 어 시간이 좀 짧아진건가? 어 비키세요 내리게 형님 근데 이 지하철 너무 수상해요 자리가 있는데 왜 아무도 자리에 앉지않는거죠? 이거 공포게임이죠 딱 이거 지하철 맞아 이거? 난 다 내릴라고 그런줄 알았지 형 예전엔 지하철 노선도 만들더니 그 노선에서 1인칭으로 플레이하는 게임이야 가자 내리자 지옥철 지옥철 의자에 앉아있나보지 와 지옥철 지금 이런 침똥더위에 지옥철 생각하기도 싫다 에어컨 세게 틀어도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은 덥잖아 어? 부대끼고 장난아니지 안타냐고? 안탄다고? 밖에 안나가서 안타긴하는데 옛날에 탔을때는 진짜 앞사랑 코바란냄새 뭐야 계속 똑같애 어 비켜 내리게요 앞사랑 코바란냄새 고기냄새 옆에 누가 앉아서 뭐 먹는냄새 막 지하철에서 뭐 싸갖고 와가지구 술 취한사람 의자에 널브러져있고 성추행법? 흑 흑 저는 안나기만해서 지하철은 일이 없어 지하철이 이런건가 우아해할 때 오케 전 지하철 타도 일단 이렇게 많은 시간대는 거의 안타긴하는데 가끔 한번 타보면 그런지 larger reader 이게 타면은 사람들이 안으로 안들어가 사람들이 중간에 자리 있는데 아 그럼 왜 안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도 그렇게 되더라 어어어 아 저기야 x2 으 magician 으이 잠깐여 저 내려야되어 아 에이ıic 이때 흐흐 자 이제 지각이다 이씨 이렇게 될까봐 안들어간다고? 어어 나와 나와 나도 근데 타면 안쪽으로 안들어가게 돼 안쪽으로 들어가면 왠지 부담 된단 말이야 됐다 비켜요 좀 그리고 저렇게 내리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사람 저거 엘리베이터같은 경우인데 어 내릴 때 같이 내려주잖아 자리가 없어서 근데 다쳐 어 저기 왜 이렇게 빨라 저기요 저기요 아저씨 비켜봐 아유 다른 사람이 내렸다 엄청 엄청 시간 모자라다 빨리 가야돼 빨리 빨리 아주 빨리 가야돼 택각서 요새 사람 제일 많나? 어어 비켜있는 녀석들아 아 아 저 내려야돼요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내리기 전에 미리 움직이란 말이야 임마 흐흐흐흐흐 아 이쪽에는 문 없어 왼쪽에는? 오늘의 문 앞에 자리잡고 절대 안 내리는 사람이 제일 싫거라 그쵸 어 내가 그러는데 나 저기 맨날 연폐에 매달려 있어 나 문 앞이 좋드라 나는 어 자리 있어요 내릴 자리 있어 음 아 어떻게 하냐 이거 빡센데 꾸욱 위로야겠어 3라인 다 써야 될 것 같다고 이것만 깨면 될 것 같은데 네? 아 이렇게 3라인타스다 어 이게 더 빠르다 좋습니다 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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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네 다음 게임 지하철 1호선 밖에 없지만 너무나 쾌적한 머전 지하철 아 끝났어 시끄러워 게임 끝났어요 대전 지하철은 좀 살맛.. 저기 살맛나네요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다음 게임은